그룹 B2B가 팬사인회를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B2B는 오는 4월 7일 모델로 활동 중인 한 의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팬사인회를 열고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인데요. 이번 팬사인회 응모권 당첨자는 오는 31일 해당 의류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한편 B2B는 지난 6일 10번째 미니앨범 필름을 발매한 이후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석권하며 성공적인 컴백을 알렸습니다.